밀리터리 접어. 밀리터리 접어. 아니 본인이 그런 거 하지 말자고. 안 격 낀 사람은 접어. 그런 거는 한 게 없게. 왜냐면 그런 거는 우리끼리 할 때는 해. 옷 입은 거 갖고 접으라는 거야? 손가락 하나 더 주자 그랬는데 나는. 나를 공격했잖아. 아니 근데 완전 1대1 주먹도 가능한 거죠 지금. 아니야 지금 밀리터리야. 아니야 지금 밀리터리야. 야 너 더 봐 밀리터리 가운데. 야 너 더 봐 밀리터리 가운데. 야 다 접었어 지금. 자 이제. 어 밀리터리 있어 밀리터리 있어. 밀리터리 있어 밀리터리 있어. 형 다 접어야지. 형 다 접어야지. 형 다 접어야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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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색깔이 좀 다른데. 접어야지. 해군. 해군야 해군. 나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데 내가 도저히 양심이 찔렸네. 야 좋다. 아 솔직하다. 아 이 큰일났네 이거. 접어 접어. 야 인분이 많네 이게. 접어. 나는 여자 연예인 어. 세 번 이상 만난 사람 접어. 형 내가 알아. 저도 알아. 여자 연예인 세 번 이상 만난 사람. 아니 여기서 조픽해. 한 번이라도 만난 사람. 근데 대신 조금 진하게. 진하게 만난 사람 접어. 또 진하게. 응. 너는 니가 못그러니까 아주 한이 맺혔다. 니가 못그러니까 한이 맺혔어. 아니야 상렬 형도 형 몰라. 상렬 형도 여자 연예인 만났었어. 에이 거짓말. 봐봐 형 손 접었지 지금. 나는 내가 그러면서 던졌어. 접었어 형도. 난 접었어. 아니 재훈이 형 몰라. 나 왜. 아니 아니 있었어요 없었어요. 아니 없어. 안 접었어. 진짜로. 그러지 마세요. 그러지 말라니. 아니 형 안 물어보게 형. 손가락 하나 접어야지 형. 결혼 전에 있었어. 결혼 전에 뭐. 증인들이 다 나오잖아. 증인들이. 결혼 전에 있었잖아. 지혜? 우리 부리에게? 제이 형. 제이 형이 뭐야. 제이 형도 있었고. 제이 형이 있었고. 알았어. 제이 형. 그럼 분명 저래요. 맞은 거 아니냐. 증인들이 나오니까 자기가 접어. 제이 형 나 미안하다. 고양. 해. 약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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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